야 생방송인가 봐! 와 대박! 야 여기 누구 나온대? 너가 잘하네. 야 1대1 농검 이벤트 매출 누가 나갈까? 너무 농구하다. 우리 중에 누가 나갔지? 아 왠지 누군진 모르는데 코가 존나 큰 거 같아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우리 팀장님 말씀하십니다. 어 일단은 저는 대표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... 네. 답장이 제일 늦은 사람이 되기로 했나 봐요. 아 그렇군요. 확인해보니까 저더라고요. 아니 지들끼리 짜고 치고 그냥. 대답 제일 늦게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. 아니 몰랐지.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희망을 걸어봅니다. 손 네 발 다 쳐 놨어. 많이 뛰어졌어. 어 저 그런 상이. 표정 봐 표정 봐. 결승전이야. 아니 본 대회 잘하면 되잖아. 이건 이벤트잖아. 아니 져서 개빡치는데 아직 앉아 있으래. 카메라 보고 있다고. 아 아름다운 순간을 하지 마세요. 진짜 예쁘다. 태현이 광고하는 게 있어. 천에 매호 또. 엠. 재밌는 짤 보여줄까? 이거 보면 깜짝 놀라. 나 닮았다고 하는 사진이거든. 이건 닮았냐고 좀 확인 좀 해주라. 뭐야? 야. 근데 김나성 느낌 좀 있는데. 없지 않아. 난 솔직히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태현 씨한테 정말 죄송하긴 한데. 속성이 아니고 진짜 안경을 쓰셨다고? 어. 화보집이야 화보집. 야 근데 우리 89애들이 조금 나름 끈끈하네. 이렇게 같이 보는 데가 없는 거 같은데? 나도 솔직히 오기 싫었는데 자꾸 채팅창에서 가라 그래가지고. 이 와중에도 현수는 안 오잖아. 왔었는데 무시당했다고? 아니 뭔 소리. 아 목소리 들었다고? 시청자분이 왜 들었다는데? 왜 우린 못 들었지? 아니 근데 왜 나가. 그러니까 나가. 삐졌나 보다. 나성이 얘기하는 도중에 맞자고 쳤는데 모두에게 무시당했대. 이벤트는 제가 쭉 알려드릴게요. 네 말씀하세요. 야 우리 현수 안 불러와도 되냐? 지금 삐지면 오래가는데? 네 명 동시에 가서 채팅실래? 현수야 점점 좀 돌아 점점 좀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? 카운터 새끼요. 셋, 둘, 하나. 온다. 아니 왜. 현수야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아니 현수야 너 아까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못 들었어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아니야 못 들을 수도 있지. 삐졌다가 또 미안하다고 하니까 풀리네. 뭘 삐져. 삐진 게 아니었어요. 맞아요 그러면 삐진 거 아니에요. 삐진 거라고 하지 마세요. 야 우리 나온다. 19년생 뱀대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 고마네요. 자 그리고 플러리. 자 그리고 크레이드 선수. 자 백원. 김나정까지. 전체적인 멤버는 어떻게 보세요? 아 쟤 진짜 말라 보인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선수는 전략적인 부분과 니네 두 키가 컸었냐? 니네 두 키가 컸었냐? 김나정 선수를 또 생각하면 개인 피지컬에 맡기고 아 나이가 보여요. 아 나이가 보인대. 이게 어떻게 되냐면 5대5로 싸우는데 적 한 명 잡으면 1점 먹고 저기 바닥에 무공이라는 게 떨어져요. 무공 주면 이제 랜덤하게 세킬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. 1점 플러스로 먹고 그 스킬들이 좋네 세.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1점을 따를 수도 있어. 아 여태 긴장됐는데 처음에. 아니 저게 중요한데. 사실 중요한 건 펀쳐봤는데 얘 산책 다녔는데? 그러니까 이렇게 피만 막고 아무것도 안 하고. 아니 배돈이도 혼자 왜 덤비는 거야. 여기가 현실 세계 아니잖아. 아니 혼자 세 명한테 왜 덤볐어. 흘린 거야 뭐. 와 우리 6대0으로 밀리고 있어 6대0. 아니 그냥 그냥 각도 격파다가 나선이 산책하라고 뒤지는 거봐. 7대0이야. 나선이 산책하는 게 뭐. 야 배돈이 봐봐. 내 산대 들어왔네 이 새끼 미치새끼 이거. 이 새끼들 바로 까는 거 봐. 아니 플러스로 뭐하냐 점프하냐고 뭐하냐. 여기 3명 뭐하냐 나 포함해서. 아 이거 러누나 딸기인데? 이거 봐. 이거 봐. 아니 아니. 그만 봐봐. 아니 아니. 잡았어. 나이스 나이스. 아니 아니. 아닌데 아닌데. 야 러누나 너 이게 졌어? 아니 이게 카메라에 잡혔을지 몰랐지. 제대로 잡혔네. 그거. 2분만 썼으면 이겼다 이거. 파울이야. 이 경기 시작했다. 이 경기 시작했다. 이 경기 시작했다. 아니 일단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. 이거 어떻게 그냥. 아니 안 돼. 하지만 9대9에요. 어 플로리 뭐야. 공 썼다 공 썼다. 야 플로리 존나 멋있다. 이거 뭐야 확대 뭐야. 야 플로리 존나 멋있다. 공 썼어 공 썼어. 아 신의해. 내가 멋진 찌르기가 들어가면서. 안 돼. 도망가 도망가. 뭐야 뭐야. 호공 뭐야. 도망이네 너. 도망 보여줘 도망 보여줘. 아 이거 커요. 13 대 14. 유아 종결기죠. 그렇죠. 죽 써나가네. 이거 뭐야. 18 대 20인데. 개 떨렸네. 근데 배드라이프 선수가 뒤로 잘 도망갔어요. 네. 화면에 종결이 떠 있는데. 아직 종결을 쓰지 않고 있는. 배드라이프 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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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하더라니? 와. 배드라이프 개피. 사괜 single. 뭐여. 뭐여. 4대 1인데. 2 1995. 24 대 24. 그리키 사야 돼. 백셀이 점수해. 내가 fedules 참고. 도망가. 성공. 피 YEAH. 키야. 광고 Cooper. 안녕하세요 muốn went into your game. 광고 Cooper. 광고 Cooper. 광고 Cooper. 오! 느꼈어! 제가 딱 상대! 이렇게 영리해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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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쏘지! 아! 죽는 거까지 완벽이다! 오케이 오케이! 점사 점사! 누구누구누구! 쓰면 됐지! 오! 나이스 나이스! 야 나성이 존나 좋아하네! 하하하하! 나성이 뼈는 거 봐! 돌아서 썼을 거 아닙니까? 돌아서 썼어! 아! 아 이거 아깝다 진짜! 마지막에! 크랭크가 잡히면서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! 이게! 마지막에 크랭크가 죽어가지고 아니 근데 전때도 우리 결승 갈 거 솔직히 생각 못했는데 결승 가서 기뻐가지고 어 생각보다 잘해서 만족이야 2등인데 뭐!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방송이니까 막 서로 이러지 그때는 진짜 다 잘해가지고 그냥 어 좋았다 좋았다 이러면서 끝났어 태훈이도 그때 개정색 했잖아 아이씨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좀 그러긴 했어 분위기가 약간 좀 배도온이 명치 때렸잖아 열받아가지고 아니 너 현수한테 쌍욕갖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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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화해해 화해해 너무 재밌게 잘하는데